최근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가 오는 다음 달 2일 태양을 관측해 연구할 인공위성을 쏘아올립니다. 인도가 태양 관측용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힌두스탄 타임스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우주 연구기구는 아디티아 L1 인공위성을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50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주 3하리코타 우주기지에서 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아디티아 L1은 발사 후 일단 낮은 지구 궤도에 머물다가 자체 추진력을 이용해 라그랑조 1지점을 향해 다시 발사됩니다.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라그랑조 1지점까지 도착하는 데는 12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